오우 전투용품을 사러 왔습니다 이런 물총 같은 것도 있고 아 이것도 파우더라 물총 하나 사야 물총 이거 안에 녹여가지고 여기에 물 넣어서 하더라구요 얘네들이 와 색간봐 이거 한번 뿌려보고 싶다 이 색깔이랑 보라색깔 주황색깔도 있고 어디 가세요? 우리 친구 어디 가세요? 나 밑에 오 해피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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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널 나이트로 탈런 해피홀리 인도 스타일이네 괜찮네 그래도 낮네 괜찮네 깜짝놀림 구독해 주죠 진심이 정확해 고름 живот 간다 Sempre 그냥 오렌지와 yellow 이게 60cm? 생日 70cm! 잘 모르게 회원님! 네, 이제 5년간이 되는 거니까 아니, 수고하 61cm 많이 있어도 4년간해 그래, 1년에 6년간 arrié arrié 오, bride 오키린 1ерв 전용 Read, real sense 아니 나 지금 넘어질 뻔했어 전쟁에 나 진짜 영웅 다 죽었어 내가 하나가 줄 수 없어 이거 한 열 개는 하네 물을 부었어 진심 빡침 너 한국에서? 빨리 와 일로 와 그냥 와 아니 어디 수영장 갔다 오신거 아니죠? 나도 못 봤어 물 붓는 거를 어떻게 몰라 이거 와야 돼 반신장이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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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가다가 옷 사야 옷 해피어링 예스 노 브라블룸 이따가 한 번에 이동해서 한국말이 한국말이야 한국말로 생각하는 거ations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너무 잘해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네 아니에요 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 나름 예뻤어 아니 일본 친구인데 저랑 같은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대전 아이돌 스포츠 You already finished your university? 아 근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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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국말을 잘하는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 달 두 달 하나 아 근데 대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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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야 이 조그만한 공간이 완전 아지트가 됐어 아빈 아버님이 싫어합니다 엉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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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족 다 모였어 야 이거 손 어떡하냐 왜요? 쉽게 찬다 이거 안 돼요 쉽게 차면은 저희 이제 짜이 먹으러 왔습니다 괜찮으신 거 맞죠? 얼굴이 뭐 거의 머리 머리 머리색이랑 잘 어울려요 저도 버려야 돼요 똑같이 나 팔 너무 이쁘다 지금 흰색 신발인데 차연염색 그러니까 버려야 돼 바로 아 아 아니 이게 짜이를 마시는데 가을때문에 땡큐 여자들이 립밤 바르고 이렇게 하는지 알고 이따는지 알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해보니까 느낀 건데 여성분들이 혼자 이제 지기는 솔직히 좀 위험하게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가로끼면서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재미있긴 한데 진짜 위험해 너무 내 출발하게 다 오픈되어 있는 축제라서 이게 막 사람들이 다 흥분해가지고 장난이 아니야 stressed 시로 이쟈 서 fen 에이 에이 에 아이 이렇게 홀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안전하게 즐기면 참 재미있는 축제는 맞는것 같긴 한데 이게 참 경계가 애매합니다 종이 한장 차이예요 조금만 얘네가 편하게 해주면 선을 넘어 버려서 그거를 잘 이렇게 커트하면서 즐기시면 홀리 보러올만 하네 어떤 사람들은 1년을 기다려서 홀리를 보러 온다고 하더라구요 나는 1년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홀리 때까지 인도에 있었던 겁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하이 해피홀리 해피홀리 우린 무슨일이야 해피홀리 해피홀리 컴온 컴온 해피홀리 이제 힘든다 이제 귀찮아 하루종일 이러니까 커피를 해피홀리 영어 못해 영어 못해 지금 해피홀리 어 나 근데 좀 다리니까 잘생긴 거기도 하고 해피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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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홀라 해피홀리 해피홀 구 squaw Ь 조그만한 유명한 도시에 가서 즐겨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윤호님 여기 앞에 계세요 아니 인플루언서가 여기 앞에 계시네 라빈! 오 예스! 아 한국사람이라니까 아니에요 나 덕호에요 대전에서 걷는가 대전 대전 좋아 좋아 다음에 만나요 자 그럼 샤워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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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 정도 길에서 놀 것 같아요 밤에는 아무래도 조금 위험해서 선지인들도 밤에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네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 인도에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홀리 주제 하이 라피 홀리 1년에 한 번 하이 하이 정말 마무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홀리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다시 애매한 기차 티켓으로 바라나시로 갑니다 저는 바라나시에 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 홀리 때 뵙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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